우리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솔직하고 독하게 알려드리는 사실 독하지 않잖아, 그쵸? 착한데 독설티비 설채현 수의사입니다 또 이제 질문, 모든 분들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우선은 제가 마음이 동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치매예요, 치매 윤민영님 녹염 강아지의 경우 치매 예방을 위해 머리를 자주 쓰게 해주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노즈워크나 간단한 동작 가르침 녹염의 경우 간식을 쉽게 줄 수가 없어 보상도 못 해주는데 간식 없이 머리를 쓰게 해줄 수 있는 게임, 장난 등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보니까 사실 녹염이어도 간식은 먹을 수 있어요 안전하고 좋은 간식들 먹을 수 있는데 윤민영님의 반려견 같은 경우에 의욕도 많이 없고 원래 입도 짧아서 사료도 안 먹었는데 근데 지금 신장도 하나 적출했고 심장병도 있어서 처방식만 먹으니까 다른 간식을 먹기가 힘든 거예요 아이고 간수치도 높고 당뇨병도 있어서 주 3회 정도 매번 검사랑 수행 맞으러 다니고 산책하면 너무 흥분해서 산책도 자제 이 흥분이 어떤 흥분인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아서 흥분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싫어서 다른 강아지를 먹고 싫어서 흥분하는 아이인지 심장병이 있으면 또 흥분하면 안 되니까요 머리 쓰면서 몸으로 장난치고 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되게 힘드네요 되게 어려운 건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아지들도 치매에 걸립니다 치매의 증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사람보다 더 늦게 발견하게 되죠 아무래도 사람보다 더 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게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은 저희 슈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보였던 치매 증상은 의미 없는 운동이 늘어났어요 의미 없는 운동성 그러니까 계속 방을 빙빙 돈다 계속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러다가 밤낮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낮에 자고요 밤에 계속 그렇게 의미 없는 움직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욕이 증가합니다 밥 먹은 지를 식욕 중추도 같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밥을 먹으면 식욕 중추라는 곳에서 포만감을 느껴줘야 되는데 거의 같이 망가져 버리고 밥을 먹은 지 까먹기 때문에 계속 먹어요 계속 먹고 싶어요 그리고 똥오줌을 못 가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잘 가렸던 아인데 눈이 안 보임에도 냄새로 자기 화장실을 찾아서 갔던 아인데 뭐 아무데나 싸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슬픈 거죠 보호자를 알아보지 못해요 제가 들어가도 몰라요 오히려 제가 들어가면 저 구석에서 자고 있는 아이 제가 옆에 가서 쳐다만 보는 적도 많았고요 사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 때부터 슈나를 키웠었으니까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건 새벽 한두시에 공부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도 다른 가족들은 다 자고 있어도 슈나는 뛰어나오는 거였는데 나중에 치매가 걸리니까 그런 걸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옆에 있어만 줘도 너무 고마웠는데 제가 이제 행동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가 슈나가 치매 걸리기 얼마 전이었고 너무 미안했죠 그래서 제 아픈 손가락이에요 제가 뭔가 해주고 싶었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되게 아픈 손가락인데 그래도 아주 예방은 예방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치매의 진행을 조금씩 늦출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어르신들 뭐 하라고 하잖아요 고스도 계속 시각적 정신적 자극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강아지들도 뭔가 계속 정신적 자극을 줘서 치매를 조금씩 조금은 좀 늦출 수 있는데 그게 노즈워크 노즈워크죠 저는 지금도 강아지들한테 밥그릇을 없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노령견일수록 지병이 없는 아이라면 더 밥그릇을 없애도 좋습니다 늙었다고 밥 쉽게 주는 게 아니라 더 뭔가 노력하고 움직여서 근육도 안 쓰면 더 쪼그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머리 써서 힘들게 해줘야 돼요 스트레스 약간의 좋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치매가 예방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관절이 아프고 이런 아이들 밖에 나가는 거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개모차 이용해서 냄새만이라도 맡고 콧바람이라도 쓸 수 있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윤민영씨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동성도 많이 떨어져 있고 밖에 나가서 어느 정도로 흥분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라면 지금 간식을 아무거나 줄 수 없고 그리고 처방식만 먹는데 그 처방식도 입맛이 까다로워서 안 먹는 아니까 음식으로 하기보다 최대한 여러가지 향을 한번 맡게 해줄 것 같아요 향을 그래서 산책을 나간다면 이런 그 개모차에 태워서 너무 흥분하지 않는다면 개모차에 태워서 킁킁킁 냄새라도 맡게 해주시거나 집 안에서 뭔가 인형 같은 거나 이런 것들에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형을 많이 좀 지루해 하면 세탁기에 돌려서 다시 준다거나 아니면 립밤 요즘 립밤 향 되게 많잖아요 딸기 향 수박 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립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우리 입술에 닿는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립밤을 인형에 묻혀서 한번 줘본다거나 아니면 아로마테라피나 배치플라워 같은 것들 그게 향을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들이 나니까 후각 자극도 많고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거긴 하지만 이거는 보호자분이 열심히 찾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것에 자극을 받는지 좋은 자극을 받는지를 확인해서 계속 해주시면 좋고 다른 노령견을 데리고 계신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보셨다라고 한다면 노령견이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더 피곤하고 더 놀 수 있도록 너무 육체적인 거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신경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지만 치매에 걸리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 치매 예방하는 방법 저도 뭐 많이 공부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의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같이 저희 커뮤니티에서 저희 유튜브에서 같이 공유를 하면 우리 민영님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저한테도 저도 머리가 좀 굳어서 좋은 아이디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